업계 1위 롯데백화점이 중고 명품 업계 1위 구구스와 손잡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입점 경쟁이 치열한 백화점 1층에 중고 명품 숍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업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해라 문다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지난달 12일 백화점의 얼굴인 1층에 중고 명품 숍 구구스가 들어섰습니다. 구구스는 2002년 설립돼 전국 23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명품 세컨 핸드쇼. 중고 명품 업계 전반인 코로나 역기저 효과로 쪼그라던 가운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거래액을 달성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매입만을 맞는 중고 숍을 대구점에 들인 적은 있었지만 아예 중고 명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숍을 1층에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올해 3,889억 원을 들여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정입니다. 롯데백화점 1층은 고급 브랜드나 화장품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중고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 업계는 롯데의 입원 결정이 실적 부진과 연관이 크다고 봤습니다. 대우 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로 리브랜딩한 마산점은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1층의 공실이 발생하자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롯데는 구구수 입점에 대해 마산점 단독 결정이며 롯데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구구수는 이번 백화점 입점이 지난 2021년 아주 아이비투자와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인수 이후 사업 확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구수 관계자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로의 사업 확장 차원이라며 추후에 대형 유통사 확장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델리TV 이해라 문다희입니다.